안녕하십니까. 사이판 DJ 최석규입니다.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. 지난 23일 3주 만에 무려 10만 명이 저희 사이판을 찾아주셨습니다.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그럼 뭐 특별한 이벤트라도 준비되어 있을까요? 아프컬스 본런입니다.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소개했습니다. 그것도 하나가 아니 둘로 말이죠. 두 개씩이나요?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? 사이판의 진행자인 변상욱 기자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인생 강하고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과 우리 이렇게 살자. 이 두 권의 책 중 한 권의 책을 서른분에게 드리고요. 두 번째 선물은요? 책이 있으니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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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많이 난다. 커피가 있어야겠죠. 던킨 노르츠 3천 원 상품권을 무려 200명에게 시원하게 쏘겠습니다. 고민 없이 시원하게 200명!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? 아이튠스 편상욱의 사이판 구독 한번 누르시고 평점에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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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네 근데 전 리뷰 쓰는 게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. 너 왜 부담을 가지시니? 일단 아이튠스에 심플하게 들어가서 리뷰 쓰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. 화끈하게 왔어요! 난 커피! 책 주세요! 이 한마디만 남기셔도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선착순입니다. 그럼 발표는 언제 하죠? 선착순이니까 일단 서둘러 주십시오. 230분 채워주시면 자동 마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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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쉬! 쫑! 끝납니다!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! 빨리빨리 해주세요!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페이스북 변상욱의 사이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뭐야? 페이스북 변상욱의 사이판! 그렇습니다. 변상욱의 사이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!